에운제 3-1번 마을급을 타고요 장산 동국 지금 센터로 바뀌었네 아파트 하차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니까 샌텀동국 샌텀동국 속기릿고 샌텀동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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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를 덜머리 삼아서 올라갑니다 샌텀동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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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 치 치 치 정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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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국아파트 올라온길 중붕이 갈림길 1.9km 정상 1km 억새반 정상으로 바로 추자 일어나면 억새반 일어나면 억새반 정상으로 바로 추자 1.9km 정상길 1km 힘들겠지? 일어가보죠 일어간다 자 올라온길 가야알길 지금 몇팀이나를 추월했습니다 너들치다가 이렇게 있죠 가리가 잘 보이지 않았는데 다들 잘 걷습니다 여기도 뭔가가 있었는데 너들치대입니다 울롱길 너들치대 가야할길 현재 1km 이동하였으며 58분이 경과되었습니다 너들길이 딱 버티고 있네요 울롱길 너들치대 가야할길 현재 1km를 이동하였으며 58분이 경과되었습니다 너들길이 딱 버티고 있네요 돌천지 돌천지입니다 돌천지 돌천지라 돌꾸디기 가자 가야 가자 끝 에라이 숲 퐁 으아 아 좋습니다 자, 너들지를 할 줄 알았습니다. 자, 이런 멋진 운송을 합니다. 멋집니다. 멋지다. 아이고, 이렇게 눈물을 몰아 쉬지 않을 수가 없다. 장산, 장상을 향해서 오르겠습니다. 장산 배치를 확보하였습니다. 반주차장 1km, 폭복선 3km, 반영, 반송방면. 반주차장 올랐죠. 장산에 철저히 군보도가 있으니까 보기 싫어도 할 수 있는거지. 네, 다시 힙합.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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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장산에서 내려와서 억새바 쪽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실시간 잡아라 해도 너무 어려서 안되고 안터져 잘 중공 1.3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일요일이 일요일이라 등경이 많습니다 이제 장산에서 만나요 이제 장산 억새바 쪽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일요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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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대충 먹으러 가죠. 서귀포 아래농군의 레베양. 자, 가보자. 장산읍새반. 서귀포 아래농군의 레베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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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산등산로 이 길은 두개가 마주친 마주치는 길이라 다리야 섭취죠 반딥뿌리 장산섭쥐 반송산동가지 반송방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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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산마을의 내기 상승산 등로가 많아가지고 11코스로 올라왔네 11코스 관음정사에서 올라오는게 제일 가깝네 990m 공각사가 2.2km 현재 5km를 이동하였으며 4시간 15분이 경과되었습니다 5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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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km 5km 5km 9km 5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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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km 대순농장 내려온 길이구요 장산말길이죠 이러면 고곡선 가는가 고곡선을 들이들 가야되겠나 고곡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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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르기 아따 vre구곡선이 오르기 박호 선을 위에서 이렇게 내려왔죠 이제 위로 올라올을거 자기 유긴해서 장사니죠 자 구곡산에 비옵니다 아 올라오는데 힘들었어요 이거 조심해가지고 구곡산 434 이 사람들 귀찮은 사람이 올라온다고 근데 올라와 봐야 돼 여기가 내리방면 세밭이 1.7 억세밭에서 올라왔죠 자 여기는 내리방면에 등산고속으로 자 물러갑니다 자 열어드리고 하산하겠습니다 장산마을로 하산해 그죠 이 뷰가 좋죠 장산에서 이렇게 쭉 걸어왔습니다 여기 또 조망이 트집네요 호곡산을 하산하고 있습니다 발머리를 하고 있죠 내려온 길입니다 발머리를 했습니다 이정표를 하나 세워놓으면 될텐데 이정표도 없고 세워야 할 곳은 안 세우고 안 세워야 할 곳은 세우고 이래 장산마을로 들어갔습니다 대국지사 강건우 선생의 안식구대죠 이정희 여사가 장산마을 들어가지고 개척을 했다고 해요 대단한 여장부라고 합니다 장산마을 장산마을 고곡산에서 내려왔죠 여기 오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밤을 돈도 깨먹고 와야 돼 여기 옛날에 농장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지금은 농장을 못하죠 먹거리가 다 바뀌고 이랬네 먹거리가 다 바뀌고 이랬네 먹거리가 다 바뀌었어 장수정 장산마을 비가 있고 개인에게 보라를 했네 내려갑니다 온갖으로 하산해죠 온갖으로 하산해집니다 온갖으로 하산해집니다 이걸로 한번 군무대로 통과해야 되는데 이걸 해야됩니다 신분 조회를 해야돼 조금 더이상 못 내려가죠 얘는 얘는 군부대 대원각서로 가야됩니다. 대자가 붙었네요. 우산에서 내려왔죠. 대원각서로 가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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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원각서로 가야됩니다.